지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선수들이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비전기반 심박수 측정장치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술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집중력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주역이 바로 오늘 모신 지비소프트의 박기범 대표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지비소프트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향한 비전 그리고 박기범 대표님의 창업 여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비소프트는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다들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이라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스마트워치나 별도의 디바이스 장비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측정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지비소프트의 소프트웨어로는 일반적인 노멀한 HD급 카메라를 활용해서 오직 10초라든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가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꿈 때문에 1년 만에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꿈이셨나요?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혜택의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두 번째로 특히나 건설현장이나 이런 곳들은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상 간 지역은 병후연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좀 더 쉽게 접봉할 수 있는 게 뭘까? 숨을 내쉬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건강을 본인이 쉽게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하였습니다. 지비소프트의 핵심 기술인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이 처음에는 건설현장에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건가요? 건설현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 체크를 필요로 하고 특히나 고령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심질환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소수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최소 적을 때 몇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의 사람을 하루에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시간적, 물리적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건설현장에서부터 먼저 하면 여기서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극복을 하게 되면 타 영역으로 쉽게 극복을 확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건설현장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현재 건설현장에서도 빠르게 측정해서 사고 예방을 하고 있고 문제사항들이 발생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출입을 금지를 하고 들어가기 전부터요? 네. 근무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사고 예방이 되고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걸 도입하고 나서 사고가 0건, 문제가 0건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그 부분이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지금 요구사항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그 주 이유가 그쪽을 타겟으로 하시는 그 주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조차도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고령자다 보니까 그 고령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고령자분들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는 사실은 건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본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도 필요로 했는 부분이죠. 그렇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하고 협업해서 세계 최대 첨단기술박람회의 CS 2024에서 아주 큰 호평을 받으셨어요. 어떤 전시회였나요? 현대모비스에서 CES 2023년에 먼저 저희 거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부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 거고 완성차인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좀 수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 렌즈나 모든 영상 비전 처리가 자동차 외부 환경을 베이스로 많이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차량 내부를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데 대부분 다 본다면 이제 동공의 감빡임 아니면 움직임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저희랑 해서 이번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운전자의 컨디션이나 졸음도까지 카메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졸음도를 느끼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하품을 하는 순간 피곤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졸음 단계를 구분한다면 이미 졸음 2단계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생체 신호 10분 전에 그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워딩을 준다면 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첨단 기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 분야에서는. 와 그러면 미리 감지를 해서 주의를 주는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차가 선다든가. 네. 그리고 특히 고령자나 요즘 난폭 운전자들이 많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차가 자율적으로 정차를 하든지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필수 요소 기술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졸음 운전 뿐만이 아니고 혈당 체크 기술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얼굴 촬영으로 가능한가요? BMI 지수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BMI 지수가 혈당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키하고 몸무게만 입력해서는 정확한 BMI 지수나 체질양 지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똑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 한 명은 운동을 하고 한 명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데 키하고 몸무게가 같은 사람이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BMI 지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운동화화도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혈당을 연구를 AI 딥러닝 방식으로도 했지만 BMI 지수도 안면인식으로 측정을 해서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얼굴 스캔만으로 그 사람의 BMI를 유추하고 그 유추한 BMI를 혈당 연구 개발에 같이 응복하여서 혈당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수치적으로도 나오겠네요. 네. 만약 혈압이나 맥박도 그 사람의 데일리 추세는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혈당도 마찬가지로 매일 측정을 하면 그 사람의 데일리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계나 부착형 센서 없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스트레스지수 같은 이 생체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요? 카메라가 사람 얼굴에 혈관의 떨림을 캐치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혈액의 빛을 흡수했다 반사하는 것과 혈관의 떨림을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원리는 센서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을 찾았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기술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교직원한테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심리적 불안자 중에 한 명일 건데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기다려져서 흥분한 학생이 있는 반면 쉬는 시간이 두려워서 불안감이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쉬는 시간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저희 시스템으로 검출을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게 하거나 상담사들이 관찰을 하게 한다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도입도 벌써 됐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될 예정이고요. 해외에서는 현재 올 연말에 도입을 하는 사례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를 통해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판별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지금 사실상 해당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건 결과적으로 사람의 실질 사람 위에 이미지를 필터링에 입히는 작업을 뜻하는데 이미지 필터링에 입힌다는 것은 결국 필터를 하나를 처리했다는 거고 카메라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사람마다 맥박 파형이 다 다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안 시스템인 안티스프핑 기술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 대기업과 공동으로 현재 특허까지 현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비소프트를 설립해서 6년 만에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관하는 2023년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 500에 선정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외 진출이 가능하셨나요? 사실상 운좋게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에는 두 번 연속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은 해외를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을 다시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이제 해외로 가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똑같은 고령화 사회가 있었고 한국에 있는 발생하는 문제가 해외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야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돼준 사람이 있다든가 책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회장님이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요. 그 회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실패한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성공할 때까지 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DDA를 정해두고 저희는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아직까지 스타트업이고 되게 작은 기업이지만 대표가 목적과 비전이 명확해야지 안 흔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런 부분이 없으면 벌써 한 수도 없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런칭해가지고 이미 대기업들에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더욱더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해외 수출을 이제 조금 올해를 조금 기점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이며 저희가 첫 기준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거에 저희가 작년에 하나의 성과를 냈고요. 결국 수출용 의료기기 인허가 승인이나 이제 GMP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기기 임상까지 다 통과를 해가지고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의료기기에 획득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이고 더불어서 현재 저희가 글로벌 코어 특허도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해당 기술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한테 빠르게 이제 탑재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박기범 대표님과 이 지비소프트가 어떻게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의 비전과 기술이 전 세계로 더욱 확장되어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글로벌 디렉트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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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